안녕하십니까. 안진걸 변희재 대표의 안변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소장님이 오늘 예상보다 일찍 오셨고 흐끌고 하다가 오늘 좀 압박 미치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안 늦으려고 안에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왔습니다. 여의도 민생경제연구소 누추한 사무실에서 추위에 떨면서 제가 전기자로 하나 사드릴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무튼 소원의 소리와 이 안변의 유토크에 대한 애정이 정말 책임감이 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변희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변희재 대표님은 거의 안 늦으시니까 저는 마포이다 보니까 지금 똑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또 이렇게 얘기해 주실 내용들이 워낙 많은데요. 뭐부터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속보가 떴어요. 한동훈 장관이 청담동 술자리 관련해서 민주당 당 차원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지금 바로. 뭔 소리야? 그러니까 민주당 1, 2차 습격 사건에서 정치검찰들이 보이는 행태라 그게 한동훈한테 코치 받고 온 거잖아요 지시받고. 대한민국 검사가 영장을 집행하는데 이렇게 가로 바꿀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카메라 둘러주니까. 지상정부 적폐 수사는 잘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일개 부부장 검사라는 놈이 제1야당 당사에서 그렇게 생쇼를 했잖아요. 지금 한동훈이 일부러 저러는 겁니다. 이제 민주당 엿먹이려고 또 지... 아니 그게 뭐 민주당하고 뭐... 정치 키우려고... 아니 평창동 고급바하고 첼로리스트하고 민주당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 도대체?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아마 자기들이 볼 때 추가로 증거를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라고 판단하고 정황은 분명한데 증거가 안 나올까 하니까 이제 이번 기회에 그냥 끝장을 내자 해서 승부수를 던졌다고 봐야죠. 그리고 뭔가 좀 이제 좀 보수 언론들에서 총룡격을 하고 있죠 김의겸. 의원에 대해서. 더 탐사에게는 별로 안 하고 김의겸 위원 돼가지고 더 이상 이 문제를 거론 못하게. 더 이상 거론 못하게. 아니 끝장을 보겠다 해서 한동훈 장관이 승부수를 던졌다고 봐야죠. 네. 더 탐사에서 또 어제까지인가 3회인가 방송을 하고. 네. 새로운 거는 아직 뭐 새로운 게 또 있겠죠. 아니 그게 사실은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더 첼로. 첼로리스트. 여자의 이제 녹취 증언인데. 그분이 이미 일찌감치 이세창규 총재라는 사람하고 이렇게 손발이 맞아서 이미 저쪽으로 넘어갔어요.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넘어간 걸 폭로가 되다 보니까 이 분은 지금 당연히 이세창. 이세창규 총재나 저쪽 국힘당 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증언이 안 나올 거 뻔하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이 이제 확신을 갖고. 아 더 못 나오는구나. 끝장으로.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터질 수가 있으니까. 네. 스무스 가는 거죠.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진짜 더 탐사의 주제 내용들이. 그러니까 거의 저도 봤을 때 사실이라는 거 저는 확신이 들던데. 네. 이게 대통령이 한 씨에 가고. 네. 그죠. 거기에 뭡니까. 노폼 변호사들이. 30명이 있었고. 제가 이제 여러 탐사 전문가들하고 저희들도 크루스체킹을 해보니까요. 김현장 소속의 다수가 있었던 거지. 그냥 김현장하고 만남이라기보다는 대선 때 법률지원단들을 술 한잔 사주는 거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판사가 다수 김현장 출신이 되는 것처럼. 그거 무서운 얘기야. 무서운 얘기야. 이건 또 나중에 달라야 됩니다. 김현장 소속의 법률가들이 법률지원단에 대거 결합을 한 거죠. 그래서 김현장이랑 마치 술자리를 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많았는데. 구체적으로 면모를 살펴보면 만약에 밝혀지면 다르겠네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또 다른 탐사관은 이미 자기들이 또 추적을 하고 있었는데. 김현장 소속의 다수 있는 법률지원단이랑 술자리를 가졌다. 황금은 윤석열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다만 장소 시간 특정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어떤 탐사가 후속보들을 어떻게 할지 자기들로 지켜보고 있고 또 힘을 보태겠다. 제가 이렇게 탐사가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여성이 남자친구한테 일 끝나고 전화하면서. 40분 동안. 그걸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건 그렇잖아요. 연인관계 또는 썸타는 관계에서. 어떻게 내가 지금 한동훈이도 봤어 윤석열이도 봤어 동백아가씨를 부르고. 이걸 뭐하러 이야기해요. 그렇지. 오히려 만약에 거짓말을 하면. 너 뭔 소리야 너의 거짓말을 하면 너 아웃이야. 너 그만 만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너 이상한이구나 이렇게 돼 버릴 건데. 그래서 굉장히 정황이. 새벽 3시에 서로 짜고 거짓말했다고 보기에는 너무 묘사도 생생하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정황상 맞는 얘기고. 제가 이제 뭐 여의도에서 20년간 매체를 하지만. 이세창이라는 사람을 웬만한 일반인이 몰라요. 아 되게 많이 등장했어. 아마 내가 알기로는 여의도 기자들도 잘 모를 거예요. 등장했어. 이 사람들이 짜고 칠 때 왜 잘 모르는 이세창을 지켰냐니까. 실제 이제 다음번 방송을 보니까 이세창 씨가 이미 일찌감치 첼로리스트를 섭외를 해서 작은 행사에 계속 집어넣어 준 거예요. 한 마디 매니저처럼 이렇게 연결해줬기 때문에. 아 이제 신뢰 관계가 됐으니까 이제 대통령 자리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분명히 이 여성을 이세창 씨 정도가 관리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입을 막았던지 뭐 많이 맞췄던지. 그래서 한동근 장관이 이제 자신 있게 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누가 치는 죄라. 민주당 전체가 사과해라 하는데. 지가 지가 사과. 아니 지가 뭔데 제1야당 전체가 사과. 규무규무 의원이 당의. 아니 법무부 장관인데. 그러니까요. 나는 법무부 장관인데 다 할 수 있어. 원래 뭐 일개 법무부 장관 하다가 갑자기 일국의 법무부 장관으로 지를 소장하는. 한동근은 우리 소리소리해서 한번 공개토론 한번 하자. 제가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고. 왜 변희재 대표님이 뭐 제안하고 비판하는데 피해 다니는 거지? 이렇게 피해 다니는 거니? 이렇게 한번 이야기하시고. 안변에 한번 출연하라고 그럴까요? 일단 한동근 씨의 행태에 대해서는. 자 본인이 술아먹는 큰소리였어요.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김의기 의원이 그것도 몰랐냐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김의기 의원이 다 그 정도는 알죠. 세상에. 아니 근데. 근데 거기서 술을 먹냐. 술을 잘 먹냐 안 먹냐가. 논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아니 잠깐만요. 안 소장님. 술을 안 먹는 사람도 말이죠. 회식자리에 자주 와요. 우리가 한 번 봅니까. 꼭 안 권해요. 요새. 근데 어저께 저희가 안진걸TV, 우유종TV, 인사트TV에서. 안진걸, 임세은, 변희재에 좌우 중도합작 토크를 했단 말이죠. 어제도 만나셨어요? 우리 소울의 소리를 오마주한 방송을 했어요. 안 변한 방송 전에. 너무 자주 만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마어마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고 안진걸TV랑 그것 때문에 6만명을 돌파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끝나고 저희가 디프를 갔는데 최근에 술을 끊은 임세은 교수가 집에도 안 가고 새벽 2시까지 있다 가시더라고요. 술도 안 드시면서. 술 안 마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임세은 교수님이 그래요. 내가 옛날에 직장 때도 해식 가봤는데 술을 안 먹으면서 새벽까지 잘 노는 사람도 많다. 그리고 면정실에도 노래 잘하는 사람도 많다. 윤도란 노래도 잘 불러. 그러니까 한동훈이 완전히 불타기인 거죠. 그리고 굉장히 과잉 대응하는 걸 봤을 때 지금 초광경 대응하잖아요. 저쪽이 뭔가 이야기를 함부로 못하게 봉쇄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아주 일반적인 상식인데 국회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아니 저는 안 갔습니다. 의원님이 잘못하셨으면.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끝이죠. 그렇죠 그러면. 확인해 봅시다. 그리고 저거는 의원한테 시도할 게 아니고 더 탐사한테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데 그렇지. 이상하게 지금 이세창 씨나 한동훈 장관이나 더 탐사는 거론 안 하고 김의견만 지금 완전히 뭐라고 치고 있어요. 정쟁화하려 하는 거지. 사실은 언덕면이라면 김의견만 취재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지. 자료는 전부 다 더 탐사 있는데 김의견만 입을 막아버리면 더 탐사는 무시하고 끝내버리겠다. 그리고 이제 고소고발한다 그러는데 김의견만 하면 면책특권이 있어요. 고소해봐야 저거는 공소권 없음 돼버리거든. 그럼 수사도 안 하는 거야. 안 하지. 안 하면 한 6개월 뒤에 끝내버리겠죠. 만약에 더 탐사를 고소해버리면 이쪽에서 자료를 낼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어려운 게 아니라 요즘에 관제 차량은요. 의무적으로 운행 기록을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장관차와 대통령차는 운행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직업법은 끝나는데 이게 만약에 더 탐사를 고소해버리면 그게 나올 수가 있으니까 지문견만 가지고 상대하는 거죠. 면책특권인 사람만. 어차피 특권 안 되니까. 그 경호원들 참 고생 많아. 특히 이제 한동훈이 또 그 특유의 말꼬리 잡기는 합니다. 김은경 의원이 사실은 더 탐사도 제보를 받은 거 김은경 의원도 제보를 받아서 크로스체킹을 한 건데 김은경 의원이 그것을 표현을 어쨌든 더 탐사 쪽도 크로스체킹을 하고 나도 크로스체킹 했으니까 제보받고 제보자. 협업이라고 하는 좀 불편한 표현을 썼어요. 그냥 나도 제보받았고 더 탐사 쪽도 다른 거 했는데 그걸 바로 꽂아주셔서 협업이라고 했냐. 그러니까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은 일종의 국회 밖에서 협업을 했냐라고 지금 몰아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특유의 말꼬리 잡기죠. 그러니까 김은경 의원은 굉장히 그런 깡패들의 협박하지 마라. 말꼬리 잡지 마라. 이렇게 잘 반박하는 것 같아요. 국회를 도박하면 만들지 말라. 분명한 것은 여러분 윤석열은 술자리에 진심이고 모든 일을 안 하면서 국가와 국민이랑 모든 일을 안 하면서 지금 남북관계는 한반도 전세 불안한데 그 NSC 회의 안 들어가는 거 보시죠 여러분. 맨날 뉴스 보면 안보실장이 주재한 회의이고 대통령이 보고했다. 네가 회의를 주재라고 돼 있어요. NSC 법에 의장이 누군지 아세요? 뭐? 대통령이라고 써져 있어요. 대통령 회의 의장이에요. 근데 회의할 때 의장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네. 회의에 힘이 확 빠지고 굉장히 형식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와! 우리 야 볼 수 없다. 우리 이렇게 얼른 해버리자고 끝내버리자고 저도 어렸을 때 많이 그랬어요. 괜히 회의하면 힘드니까 이런 식인 거예요. 근데 술자리는 진짜 진심이야. 입만 내면 술판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분명히 제가 또 다른 크루셋킹도 했으니까 탐사거들에게 분명히 술자리 있었다. 아니 근데 그 그 동영상은 본 사람은 누구나 다 이건 뭐 분명하다라고 얘기할 텐데 그 변 대표님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였을까 전 그게 궁금해. 이세창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를 주관하고 대통령이 한시혁 그 전에 법무부 장관이 있었고 김현장 변호사들이 딱 30명이나 대기하고 있었고 이 그냥 앉아서 야 폭탄주 한잔하자 이런 자리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자리예요? 근데 사실은 만약에 윤 대통령이 청와대에서만 있었으면요 그런 자리를 많이 합니다. 청와대에서 그렇게 부르면 되죠? 네 부르면 돼요. 그냥 청와대에 안 살다 보니까 이분이 그냥 술자리를 좀 불러댄 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지난번 그 청담동 그 그 초고급 한식집에서 4명이 900만원어치 저녁과 술값을 내서 그때를 한 번 우리 시민들에게 잡혀가지고 사진 찍혔죠? 네. 그러니까 늘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청와대에 없다보니까 매일 저녁 그러는 거 매일 저녁 그러는 거 이게 한 번이 아니라 계속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개연성을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거기에 누구죠? 자유총연맹 이세창 그 사람은 거기 왜 낀 거예요? 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주관한 거 같은데요. 주관은 그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선거 때 많이 도와줬다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제가 그 녹취를 보고 놀란 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윤상현 의원이 꽤 깊이 정권에 들어갔구나 하는 걸 응지를 하는데 6월 달에 이 녹취가 나온 게 6월 달에 이미 첼로 킹 여성이 윤상현 의원 행사에 가봤더니 윤상현 의원이 완전 실세다 정진석이나 권성동 전에 6월은 진짜 우리가 몰랐던 때인데 근데 그 다음날 행사 갔더니 윤상현이 아니라 이세창이 진짜 실세다 그래서 그 여성 이 남자친구한테 얘기할 때 이세창 총재한테 내가 붙어야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저항을 보면 이세창 총재가 각종 정부 여당 행사에 그 여성 첼로리스트를 다 섭외를 해줘서 완전히 팀이 된 상태에서 철대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완전히 팀원이니까 데려갈 수 있지 저희 같은 사람 데려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세창 씨가 윤상현 의원보다도 더 깊이 정권에 개입해 있고 이상하다 이분이 여의도에서 알려준 사람이 아닌데 아들이 지금 도이치모터스와 관리하니까 얘기 나오고 그래요? 어떤 의문이 최은순의 김건희 최은순의 계좌를 또는 재산을 관리한 아들이 관리인이라는 의혹도 같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일부 유튜버 그리고 일부 탐사가들이 지금 보도도 했고 추적도 하고 있는 거라고 그리고 아까 우리 안소장님이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 그 뭡니까 김현장의 변호사들이 네 그 사람들이 요즘에는 사법고시나 룩클럽뿐만이 아니라 변호사하다가 판사도 많이 가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판사될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명단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검사도 되기도 하죠 왜냐하면 변호사에서 뽑으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음한 겁니다 김현장 전부가 30명 전부가 김현장이었는지 이제 녹취에는 글에 나오지만 알 수가 없지 또 다른 탐사관은 김현장이 다수인 법률지원단이었다 저는 법률지원단이었다는 게 조금 더 설득력도 있었다고 해요 왜냐면 그건 탐사의 잘못은 아니고요 왜냐면 제보자들이 그렇게 이해를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보도한 거잖아요 말에 그렇게 나오니까 근데 또 다른 탐사관처럼 김현장이 대다수나 다수인 법률지원단하고 술자리였다 하더라도 김현장이라면 어떤 그런 자리였던 그게 김현장이 다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이 정권이 정치검찰 무속 비선 정권인데 거기다가 이제 김현장 정권까지 되는 거죠 그리고 판사도 지금 20% 가까이 김현장 출신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뭐 있을 수 없는 일 있을 수 없는 일 대한민국이 완전히 검찰 독재국가에서 이제 김현장 독재국가 김현장 기획국가로 전락하는 건데 저는 어 검사들이 지금 청구하는 이상한 영장을 판사들이 낼려면 다 내주잖아요 그것도 다 그런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커넥션들은 네트워크 형성도 많이 돼 사법 커넥션 사법 또 자기들끼리 어떤 그 엘리트 의식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부 때 법원까지 수사한 거에 대한 뭐 안갚음 이런 게 전부 다 종합된 거거든요 이거 누가 피해를 보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나라와 국민이 모두 피해를 보게 되는 거야 사법 정향이 실종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오동진 영화표를 온 거 보시고서 위기의 민주주의를 좀 봐야 된다 넷플릭스에서 넷플릭스의 브라질에 다룬 남의 일이 아니다 이게 지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관련해서 뭐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한동훈 장관이 자기 말대로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이 야당에게 전체 사과를 요구했어요 지금 분명히 야당이 이제 어떻게 대응하냐 문제인데 근데 야당은 이 초강경대응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정정화 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더탐사하고 싸움을 안 하고 언론하고 싸움을 안 하고 지금 이 엄청나게 이제 조중동부터 해가지고 보수 유튜버가 완전히 이제 가짜 누수라고 좀 도배해놨는데 예 저도 그 더탐사를 다 봤어요 제가 네 다 봤는데 저거는 이 제보 들어오면은 충분히 문제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었고 국회의원이면은 법무장관한테 당신 견냐 물고리만 한 정도의 근거가 확실했었고 이세창 총재하고 보좌관에게 사실상 답변을 시인을 받았고 받았구나 그치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일단은 제가 볼 때 야당은 그러면은 특검 들어가자고 얘기해야 돼요 예 특검 들어가면요 차량 운행일지하고 내비만 조사하면 답이 나오거든요 그러네 예 특검 들어가자고 김의계 위원은 그때 뭐 말도 안 내는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에 질문했는데 나는 걸겠다 당신 먹어야겠냐 이래가지고 타짜같이 나왔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김의계 위원도 나 걸겠다 같이 걸자 그 대신에 특검하고 아니면 당장 운행일지 깔아 내비기록 깔아 그렇게 맞불 났을 때 저는 이게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근데 뭐 갑자기 대통령실까지 끼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급한 거 같아요 특히 여러분 윤석열은 그 지난 8월 초에 어마어마한 폭 사태 때 아 지하일과 물에 잠기는 거 알면서도 1박 2일간 사라졌잖아요 그날도 비가 오니까 술을 먹었다고 강하게 제기되는데 7월 달에 국정위는 관심 없고 술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분명히 가졌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첼리스트가 그건 사실이라고 이렇게 해주면 제일 좋은데 베리 대표님 말처럼 지금 남자친구랑 헤어진 이유도 굳힘적으로 넘어가가지고 이런 이야기까지 의혹까지 제기되니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언젠간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아니 윤석열, 김건희 밤에 그 관용차량이나 경비원들 또 경찰들 동원에서 여기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는데 김건희만 해도 취임 100일 동안 20분이 넘는 비공개 일정을 수행한 거로 확인됐잖아요 경찰들의 근무외 수당 근무외 기록을 통해서 본인들이 공개하면 됩니다 그럼 통서를 이건 사생활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대통령은 그 자체가 대한민국 가장 중요한 공공기관이거든요 대통령은 일정을요 다 그건 공개하게 돼 있고 그럼요 다 그건 기록하게 돼 있고 다 기록으로 남아있어요 다 남아있어요 그 평창동 바에 갔다 그러면 대통령은 기록관로 가야 돼요 그 일정이 다 사실은 청와대 안에 있었으면요 청와대 안에 부르면 그 들어간 사람들 다 기록 남잖아요 원래 청와대 들어가는 기록은 네 이분이 지금 청와대 안 들어갔다 보니까 청와대 청와대에서 먹는 술 분위기하고 청담대에서 먹는 술 분위기가 완전히 그거 때문에 청와대 안 들어갔다는 게 화상한데 아니 그럼 청와대에서는 종박한 데서 술맛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청담도 빨간색 첼로도 들으면서 그 여자 사장도 만나고 청와대에도 밴드 부르고 할 수 있는데 밴드 부르고 밴드 부르고 밴드 부르고 밴드 부르고 밴드 기록이 남죠 밴드 기록에 남아 그러니까 사실은 기록에 남아야 될 것들이 이제 이분이 밖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러면 일단 아까 말한 대로 차량 운행 기록이랑 경호초 운행 기록을 보면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야당이 내년에 같이 걱정되는 게 또 야당이 머리 숙일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아닙니다 이거 승부 걸면 됐어요 일단 야당이 머리 숙일 일이 전혀 아닌 게 자 김의겸 의원이 당의 명령을 받고 한 게 아니고 당을 대표로 산 게 아닙니다 개개인의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그렇지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당하고 상의도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예요 좀 그렇게 중요한 주제면 법사위라도 공유를 하지 전혀 말 안 하고 이제 크로스체킹하고 이제 제보자 직접 남자친구가 제보자 중에 한 명이니까 그 사람 공익 제보 승부였던 네 그래서 터뜨린 거잖아요 그런데 왜 민주당을 걸고 넘어져요 이게 한동훈의 전략인 겁니다 지가 젤리하당 일단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의 산증인인 제1야당과 동급이라고 지금 자기를 과대망상하고 그다음에 이슈를 민주당을 끌어들여서 정정화 시키려고 계속 말꼴 잡아서 정정화 시키려고 그래서 윤석열의 실정을 받고 윤석열 김건희는 우리 동군이 잘한다 잘한다 그러고 있죠 네가 더 나서라 나는 워낙 술 많이 먹는 걸 알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나서면 모양새가 우리가 밀린다 너는 술 안 먹잖아 술 안 먹으면 네가 나서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네가 술 안 먹는 거하고 술자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사람아 알겠습니다 너 보니까 저번에 윤석열이랑 와인잔 들고 사진 찍었더만 그 사진도 있어요 술 안 먹을수록 그런데 다 따라다닌 거 아니에요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사진이 돌아요 지금 윤석열하고 와인잔 앞에 두고 어딘가 그렇게 다닌 거죠 지도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얘기는 또 뭐 우리 또 다음 주에 또 나누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니까 저는 그 김의계 의원은 개인적으로라도 네 국정조사하고 특검법을 좀 발휘를 해야 된다고 알겠습니다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승부를 걸어야 된다고 이것만 조금만 두고 네 이 특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뭐 주가자 김건이를 구속하라는 구호가 있는데 이 김건이를 구속하기 위해서도 특검을 해야 되잖아요 어제 여러분 저기 그 안진건 임세은 변이제의 좌우 중도 앞작 토크 좌에서는 임세은 대변인이 저는 뭐 유명한 온건 중도이기 때문에 제가 중도로 그건 그 이상하다 아니 아닙니다 중도 아니야 내가 봐 저는 저는 레고랜드 사태를 이야기한 김진대 사태를 이야기한 중도를 사랑합니다 네 춘천 중도로 사랑합니다 하여튼 까래요 그리고 저는 우리 변희 대표님 토크에서 저희가 결론이 뭐냐면 그 김건이 특검 대장동 특검 쌍특검을 넘어서 지금 윤석열 본부장과 비리 그 다음에 청담동 이것은 김현장 변호사들이랑 밤새 술을 마셨으면 국정도 마비됐을 거고요 그때 만약에 무슨 굉장히 중요한 병고가 있었으면 어쩔 걸 했으니까 그게 활물이 있대 네 그리고 김현장 변호사들이 숟가락으로 냈으면 그건 뇌물이 됩니다 그렇게 먹었으면 한 천만 원 안팎 나왔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묶어서 제가 이제 말을 만들어냈어요 여러분 변희 대표님하고 오일 특검을 하자 오일 특검? 모두 특검하자 심지어 태블릿 PC까지 포함시키자 왜? 오케이 그때 변희 대표님 말씀하신 거 좋아요 좋아요 최순실 박근혜가 탄핵된 거하고는 상관없이 그건 이미 역사적으로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 헌재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다만 이런 특정한 증거를 조작을 해가지고 더 나쁜 놈으로 몰아가려고 한 거잖아요 저지른 죄보다 더 나쁜 죄로 몰아갔다면 저는 뭐 저도 아직은 변희 대표님 설명 변희 대표님 말씀이 그 태블릿 PC가 JTBC에서 보도한 태블릿 PC가 아니다 다른 태블릿 PC잖아요 뭐 변호사비 대납 다 특검으로 하자 다 해서 그 특검에 맡기고 그 사이에 우린 민승경 살려 요리 나고 윤석열은 다 집에 가고 어차피 민승경 살릴 능력도 관심도 없으니까 특검에 맡기고 집에 가고 그 특검은 그 특검은 그 오래 걸려 그 전에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특검은 어쨌든요 이 수사의 날짜 기간을 정해놓거든요 주로 120일이나 90일 정해놓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지금 저 이재명 대표의 수사가 문제가 되는 게 이미 그 뭐 김... 김용? 김용 구속시키고 그 전에 유동규 이렇게 구속을 시켜놓고 계속 뭐 1년이고 2년이고 이제 압박을 해가지고 나오니까 특검은 딱 120일 면에 끝내버려야 돼요 그렇지 그럼 이제 이게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100일 동안 못 잡아놓으면 이제 넘어가는 거니까 이거 지금 놔두잖아요 김용 구속된 데 지금 뭐 발언 안 한다고 그러는데 내년에 또 발언할 수가 있어요 이제 잡아놓으면 갑자기 내년에 또 얘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겁니다 특검으로 120일간 양쪽 다 털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그 테브리피쉬 관련해서 이번에 그 한동훈 장관이 저기 뭐... 청담동 술집 가지고 장관 자리 건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한동훈 장관에게 우리 모가지 걸자 지는 놈 사용시키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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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했어요 안동훈씨 짓 걸지 말고 모가지를 걸자고 조작이 아니면 내가 나 사용시켜라 내가 이기면 당연히 사용시키겠다 모가지 걸지 말고 제가 제안했어요 아... 뭐라고 그래요 근데 아니... 1년 제가 몇십 번을... 몇십 번을... 1년 동안 한동훈 장관이 고소를 얼마나 많이 한 사람입니까 제가 한동훈 장관을 이... 증거 조작 내란 범이라고 얼마나 많이 떨리고 기사를 냈는데 일체 여론 안 해요 그래서 대응 안 해요? 대응 안 해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자 두 번째 주제 들어갈까요? 첫 번째 주제만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 이거 가세현 얘기입니다 그죠? 아... 또 제 전문 분야 그건 안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지금부터 침묵을 챙기겠습니다 왜요? 사실은 완전히 벤희 대표님 아 그래요? 아마 강용석, 김세희, 김용호 이 세 사람이 이 지구장이 가장 무서워하는 분이 벤희 대표님일 겁니다 한동훈, 윤석열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이 벤희 대표님이지만 우리 벤희 대표님이 동무대를 만들어주신 아 동무대 이건 동무대 알겠습니다 네 지금 그 박수홍 사건이죠 네 박수홍 사건인가요? 아니면 어제가 두 건 틀었는데 가세현 사건인가요? 아 연예인 박수홍에 음해한 사건이 하나 이제 아 있었고 네 기소가 된 게 하나 있고 지금 강용석이랑 김세희랑 선거법 위반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공통점이 뭐냐 가세현 사건은 저도 뭐 수많은 명예에서 사건으로 고소고발을 뭐 저도 하고 당했는데 어쨌든 뭐 나중에 명예훼손으로 되든 안 되든 그 근거는 있어요 그 근거를 갖고 법률적으로 이게 타당하느냐 따지는 건데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가세현의 기소가 되면요 그쪽 수사기관이나 재판부나 아무런 근거가 없다 자료가 자 박수홍 연예인에 대해서 저 가세현이 박수홍씨가 좀 나이가 좀 50대는데 한 20살 연하의 여정하고 이제 약혼 사이인데 가세현이 그 약혼 여성이 뭐 뭐 물난하게 살았고 마약을 하고 뭐 남자친구가 죽는데 개입을 하고 엄청 떠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여자 쪽에 그 장인 그니까 박수홍 쪽에 장인 여성 쪽에 부모가 정신부 너무 피해 받아가지고 정신과 치료받고 했었는데 그러면은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기소왔던 그 쪽에서는 아무런 자료 낸 게 없다 그냥 질렀다 그리고 이제 이쪽에 이제 이 수법은요 연예인을 주목합니다 김건모든 뭐 박수홍이든 연예인을 까는데 그럼 이제 가세현은 어쨌든 보수 기반에서 활동하는데 왜 연예인을 공격하냐 그러면요 무조건 연예인을 빨갱으로 몰아야돼 그래야지 이제 명분이 있으니까 그냥 우파콘이 쏟아주고 그러니까 우파콘이 쏟아주고 내가 알기로 김건모씨는요 국힘당 지휘자에요 근데 김건모를 빨갱이로 몰은거야 그냥 무조건 그래서 그리고 박수홍도 무조건 빨갱이로 몰아야돼 그런 식으로 연예인 공격해가지고 후원금을 어마어마하게 모른거야 빨갱이로 연예인에서 출한다고 해가지고 근데 결국 근거를 지금 하나도 제출하지 못했는데 그 정도면요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 어린 시절 소년을 갔다 갔다 마찬가지지 그것도 이제 당연히 근거가 없죠 당연히 하여튼 무조건 돈 모으려 이 사건대에서는 강형성학의 얘기는 우리는 의욕만 지겠다고 하는데 의욕을 제기하는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의욕을 얘기하더라도 의욕 증거가 없습니다 그냥 질렀거든요 지금 기소된 게 뭐냐면 이제 우리 애청자님들이 박수홍씨가 여친을 불법 감금했다 뭐 그 다음에 뭐 해외갖고 도박을 하고 마약을 했다 대투 폭력을 행사했다 그 다음에 그 박수홍씨 관련된 그분이 뭐 다른 남자의 애인이었다 아니 왜 다른 다른 부부의 옛날 남친을 조사를 합니까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그것도 기소된 건데 그래요 여자 문제로 그만뒀다 이것도 기소됐어요 그 다음에 이재명 김혜경이 싸워서 이재명이 때렸고 김혜경이 병원 갔다 이것도 기소됐어요 검찰이 다 기소를 문제가 되는 사건 대부분 기소한 이유가 아마 검찰도 살다살 이런 거짓말쟁이 처음 봤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재명 소년원 갔다 또 기소했잖아요 그 소년이 여성 소환 아무 증거가 없는데 언론 보도를 기반으로 아니 언론 보도가 자기들이에요? 언론이 그렇게 보도한 적이 없어요 자기들이 언론 보도야 자기들이 보도한 거죠 그리고 김건모 사건 같은 경우도 건물이 떼면서요? 가세요 김건모가 성폭행했다 해서 그거는 피의자가 제보한 게 맞아요 그러면 그것만 다뤄야 되는데 강영승이 그때 저한테 김건모가 빌딩이 두 채니까 이번에 한 채를 뺐겠다 와 정말요? 네 그리고 피의자 여성과 김건모 돈 뺏으면 30% 7대 3으로 나눠 먹기로 계약서를 썼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 피의 여성이 제보했으면 그것만 다뤄야 되는데 김건모씨가 인정을 안 하니까 그때도 또 김건모 부인의 과거 남친을 또 이병헌이라고 그거를 터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윤석열하고 똑같은데 범죄를 잡아야 되는데 사람을 잡아 그러니까 김건모가 잘못했으면 잘못된 것만 해야 되는데 이거 인정을 하면요 그 김건모 주변을 다 털어가지고 끝까지 굴복을 시키겠다 이런 일에서 윤석열이 좋아하는 게 가세현을 똑같아요 스타일이 지금 박수홍 씨 입장이 나왔는데 아 그래요? 아내가 그렇게 공결받으니까 어떻게 돼서 사람이 공황장애에 시달리고 있다고 결국은 어떤 사람들을 인격을 파괴하고 이러다가 자살로 몰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절대 절대 우리 저는 뭐 박수홍 씨가 어떤 분이 잘 모르지만 절대 견디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가로사람 연구소 같은 데는 우리가 변대표님 저희들이 반드시 몰아낼 테니까 제가 박수홍 씨는 개인적으로 좀 아는데 천사에요 천사 아주 착하죠 그리고 지금 변대표님도 이야기했는데 생 사람 좀 잡지 마세요 저희들 저도 지금 35년 우리 데모 역사에서 이렇게 진보개혁 연예인들 다 알거든요 중도래요 알게 뭐 중도지만 제가 중도이기 때문에 저한테 정보가 와요 뭐 이러면 집회할 때 노래하겠다 아니면 뭐 SNS라든지 또는 사적인 술자리에서 만났더니 지금 뭐 이 사람이 꽤 있어요 안 알려져 있지만 민성경제연구소를 이름을 조금 바꿔요 중도 민성경제연구소 이제 사회중도연구소 중형사회연구소 중형사회연구소인데 그러면 연예인들이나 문화에서 워낙 유명했다며 그 사람 정치상에 다 알려져요 웬만하면 제가 웬만하면 다 알아요 근데 박수근, 김건무 이런 분들은 지금 뭐 아니에요 연락이 안 왔어요 한 번도 우리가 그런 소문도 없어요 그냥 평범한 연예인들이에요 유명하고 평범한 아니 김건무씨는 국힘단 정치인들 옛날에 한번 지지도 한번 이명박 때 지지 이명박 지지하고 그랬는데 이명박 지지하고 그랬는데 이거 이제 싹 다 숨기고 그냥 빨갱이로 물었거든요 해버렸는데 아니 이명박 지지자도 빨갱이로 울면 신영복 조금 이야기하면 종국 김일성 주자를 보니까 이명박 지지하면 이명박도 김일성 주자네 지금 걔들 논리라면 박수홍이 빨갱이인데 박수홍이 아니 김건무가 빨갱이인데 김건무가 지지하는 사람도 김일성 주자지 문재인 신영복 논리랑 똑같은거지 알겠습니다 우리가 봐야 될게요 사실 유튜버에서 이렇게 남을 사생활을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으로 유판하는 게 사생활을 켜서 허위사실을 유판하는 사람들이 구속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사업 구조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 근데 지금 가세현이 이게 한두권이 아닌데 다 불구속입니다 그래서 김용호가 떠드는 얘기가 공개가 됐는데 윤석열이 뒤를 봐준다 걱정없다 이렇게 떠들고 다닐 정도로 정말요? 지금 이 건 지금 박수홍 이 건은 그냥 구속시켜줘야 될 사안이거든요 왜냐하면 공적 문제가 아니라 완벽한 사생활인데 사생활을 거짓으로 조작했기 때문에 구속을 시켜야 되는데 가세현은 전혀 구속이 안 돼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 윤석열이 비올린다고 생각하니까 더 날뛰는 게 맞아요 안정군도 그랬죠 김상진도 그랬죠 지금 김상진이 지금 뿌린 문자가 어제 공개됐는데 가가 아니에요 뭐 촛불 난동을 진압하기 위하여 윤석열 사수대는 전부 다 용산으로 집결해라 이 지침을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 집회할 때마다 맨날 그래서 일부러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자들을 실제 선물도 보내고 취임식에 초청한 게 윤석열, 김건희의 사악한 의도고 이번에 전광훈이 또 맞불집회 비슷한 거 그래가지고 완전히 물타기로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 30만이 넘는 숭고한 축구를 해? 그것도 그 자리에서 제가 연설한 걸 들었어요 목사가 올라와가지고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뭐 옹호합시다 막 한 다음에 할렐루야 그 다음 말이 뭔지 알아요 이거 기록 남아있어요 방금 오늘 안 그래도 대통령 집무실에서 우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들한테 고맙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거짓말이다 하더라도 그런 거짓말을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유착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 난 어떻게 김문수가 현장에 나타났잖아요 연락이 왔겠지 난 왔다고 봐 네 연락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고맙다 이렇게 그렇지 저희가 어제 저녁에 벤이 대표님하고 토크를 해봤는데 심층 토크 지금 윤석열, 김건희 세력이 이제 일부는 정치검찰 일부는 무속인 그 다음에 한쪽은 정광훈 세력하고 딱 붙어서 그 사람들 말만 듣고 있다는 거예요 고급하죠 우리 세번째 주제 들어갑시다요 조상준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윤석열의 오른팔 또 형제라고 할 정도의 사람인데 갑자기 사퇴했습니다 근데 저는 사퇴했는데 무슨 국정원장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사퇴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맞다고 보세요 다른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지금 일단은 우리 조직 생활하는 모든 직장인들 내에서 저런 식으로 자기 직속 생활이 아닌 위에다가 사표 던지고 나가는 데는 검사밖에 없다고 해요 검사들은 그런지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검사는 뭐 붙었다 국장검사하고 에라 그러면 지검장한테 사표 쓰고 나가버리는 경향이 있다는데 이 스타일이 다 검사 스타일인데 국정원을 사표 쓰려면 국정원장한테 사표 들고 나가야 되는데 대통령 시력이나 내버렸다 근데 이제 어제 임세균 대변인이 중요한 걸 지적했는데 청와대에 근무하셨으니까 공직자는 사표를 내더라도 혹시 부정부패가 있었는지 한 열흘 정도 조사를 받아야 돼요 그게 중요한 얘기야죠 그렇습니다 중요한 얘기야죠 근데 그러면 국정원장한테 사표 내야지 국정원 내 감사기관이나 이쪽에 저쪽 일단 민정숙씨 없어서 그런데 공직기관 비상관이나 열흘 정도 조사를 해서 이 친구가 그냥 사집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해먹고 튀는 건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거를 그냥 이게 포인트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이 사람이 갑자기 완전히 국정원장도 국정원장도 우습게 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완전히 왕실장이에요 별명이 왕실장 그런데 국정원장하고 언론 보도에서는 이 언론들 참 아니 그 뭐야 국정원장하고 인사 문제가 다퉜기 때문에 사실 별 썼다 이거야 걔의 보도의 핵심이 근데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 부정부패 이 문제도 지금 국회에서 안 했다는 거잖아요 국회에서 어제 정보의 수준 나왔다는 거 아니에요? 너 그거 하지 않았니?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너 뇌물 받아 먹지 않았니? 지금 굉장히 이상하네요 이게 이상해난 일을 못하겠어 일단 별명이 잘 되어있네 여러분 우리 직장생활 뭐 또 심지어 조그만 모임을 할 때도 어쨌든 모임의 대표한테 내가 무슨 개모임의 총무여도 그만둘 수 있잖아요 사람이 여러 가지구 그러면 모임 대표한테는 말씀을 드리죠 아니면 직접 상사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렇지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정말 미안해 냈다 근데 지금 국정원장을 패싱하고 윤석열한테 직접 이야기하니까 윤석열 비서관이 지금 국정원장한테 야 왕실장 그만두기로 했다 통보라는 거야 통보 국정원장은 전화받고 알았다 하잖아요 얼마나 왕당했어 얼마나 지금 이 정권이 완전히 뿌리부터 무너지고 있는 증거고요 근데 설이 여러 가지 나와요 인사알력설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비리 개인 비리설이 있고요 도덕성 문제설이 있고요 이 설도 나옵니다 지금 국정원이 아니 SI 보니까 우리가 감착한 거에 올북이라 나온다고 보고를 해버렸잖아요 지금 초상자 그걸 못 막아서 내가 자괴감을 느끼고 윤석열이 죄송합니다 국정원장이 또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설도 나온다고요 왜냐면 공교롭게 지금 국정원원이 국정원장은 첩보가 맞다 그 당시에 그 당시에 그럼 그대로 남아있으니까요 증거인멸도 할 수도 없어요 이미 서욱이랑 다 그만두는 구속직인 판사들까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설이 여러 개 있는데 분명한 것은 어쨌든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그 다음에 그 2주일 동안 사표 쓰면 고위공짜는 10일도 아니에요 거의 2주일을 살살 뒤집니다 진짜로 비리 때문에 그만둔 비리하고 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난 저는 그게 상당히 석중력이 있다 아니 조국 교수 지금 사표 낸 지가 언제인데 서울대에서 아직도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수련 안 해주잖아요 그 이유가 너 징계 너의 문제 끝까지 그걸 보고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표도 안 받아줘요 일기 교수도 아니 저도 건너뛰어서 얘기 들은 건데 국회 정보에 의해서 그 사람은 그만둔 이유가 뭐냐 당연히 물어보겠죠 당연히 물어보죠 그래서 그 모르겠어요 저도 건너뛰어서 들은 얘기인데 그 저거 뭐야 음주운전해서 그런 거 아니냐 또 아니면 뭐 뇌물 받아 먹어서 그런 거 아니냐 라고 했던 얘기를 지금 나오더라고 얘기가 이게 저는 그게 개인 비리가 더 워낙 센 사람 아니야 이 사람 김건희 변호사였지 조국 관련 검찰 같이 했지 그렇죠 왕실장이라고 소문나 했지 국정을 자주 의지했던 원장은 사실은 바지사장이었거든 이거를 원장하고 인사 문제에 달력이 있다 그럼 원장이 나가야지 허허허허허허 어 근데 이제 원장이 나가야 되는데 왕실장이니까 예를 들면 국정원장은 정보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윤석열이 6개월 동안 비리도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저번에 그 장관들 고발할 때 장관들 고발할 때 국정원이 전직 국정인투명 고발할 때 윤석열한테 보고했다고 그랬잖아요 국정원장이 윤석열이 쟤를 자르면 지도 배신해봤기 때문에 음 조상준이는 내 사람이니까 딴 데 보낼 수도 있지만 지금 6개월 동안에 우리 정권 내부에 정보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국정원장을 잘랐고 저놈이 어디 가서 폭로해버리면 골치 아프니까 네 그래서 네가 그러면 그만두는 걸 일단 하자 라는 설도 있고 조상준이가 마찬가지로 유 교수님 말씀처럼 국정원장을 택하려고 나를 택하려고 물어봤는데 윤석열이 일단 네가 그만둬 이렇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정치검찰놈들이 옛날에도 그랬잖아요 막 그 자기 직속 상관이 생각이 틀리면 검찰청 쫓아가서 나를 택하려고 저 사람을 택하려고 이렇게 협박하는 게 수법이거든요 그럼 윤석열은 당연히 조상준을 택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상시정은 그런데 6개월 동안의 비리를 국정원장이 너무 많이 알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못 자르는 거죠 상준이 네가 사표 쓰고 기다려 이랬을 수 있단 말이에요 종합회에 봤을 때는 뭔가 좀 권력 핵심이 조상준 권력 핵심이잖아요 아주 핵심이거든요 권력 핵심이어서 뭔가 좀 이게 균열이 좀 생기고 뭔가 이상 기후가 나타나는 거 뭔가 엄청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 창의 인사를 저 정도의 거의 장만급 인사를 바로 원래 저런 인사를 하려면 그 해당 사람에 대해서 한 달은 조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당일날 바로 똑같은 비슷한 인간도 검사를 바로 안쳤어 또 정치검사를 안쳤어요 똑같은 거 그러니까 저거는 국정원에서 지금 빨리 인사를 해서 안 박으면 큰일 나는 게 있기 때문에 최소한 한 달 정도는 다 인사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건 검증도 없이 갖다 박지 않았습니다 기초실장이라는 것은 국정원의 인사와 예산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죠 완전히 네 아주 그래서 정권이 작으면 꼭 기조실장은 정권사람을 시켰어요 그렇죠 기조실장의 핵심이죠 그 정보에 의해서 그것도 따져봐야 돼요 지금 신임 조실장의 임명이 어떻게 저 사람을 한 달 동안 조사했냐 최소한 된 것들을 그렇지 공직이 안 치는 건데 갖다 박았잖아요 나간 사람에 대해서 비조사했냐 들고 온 사람에 대해서 검증했냐 이상하잖아요 이게 또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상한 게 하나 둘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안변에서는 이상한 거에 대한 진실을 찾아나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소장님 맞습니다 아무리 중도에 입당이 계시다 근데 저 같은 중도 세력들도 결국 지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정권은요 날마다 아니 단 하루도 단 하루도 편안한 뉴스가 없어요 미치겠어 정말 방금 전에도 우리 경제평론가님이랑 김진태 사퇴 김진태 사퇴 김진태 사퇴 김진태 사퇴 이게 돌아요 지금 국립사에서 그다음에 지금 나라는 정부가 없잖아요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주가폭락, 코인폭락에도 그다음에 다가오는 중도에 그 다음에 교육비, 주급, 의료비, 통신비, 이자, 교통비 때문에 사람이 죽게 생겼는데도 단 한 대책이 없어요 여러분 무정부 상태예요 정부가 없는 상태면 빨리 윤석열, 김건희 집에 가서 술이나 먹어라 점이나 먹어 빨리 청구에서 진보든 중도, 보수 등 상식적인 정부를 들었잖아요 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날 30만이 모인 집회가 굉장히 이게 분수령이에요 타격을 받지 국민들 모두에게 알려졌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아니 아직도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 많은데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하니까 누가 이번에는 언론이 대부분 보도했어요 진보, 중도, 맞불보도 맞불보도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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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용산 지나가는데 집회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약속드리는 게 변희 대표님, 김용기 사장님 그룹이 대구에서 집회하면 제가 대구 부터 갑니다. 가서 반응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백운정 대표님, 서울의 소리부룹 보령 군산도 제가 이번 주 중에 어떻게든 한번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고생하시는데 저희들만 편안하게 일요일 날 제가 축구 모임을 하는데 저희끼리 편안하게 축구만 할 수는 없죠. 축구는 이제 그만하세요. 기사기식인데. 집회하러 가겠습니다. 토요일 날 여러분 이번 토요일 날 정말 윤석열, 태진 위해서 알겠습니다. 무능, 무속, 거짓말 근데 어제 변희 대표님이 국민들이 제일 열받는 구호가 축가조사 허위 경력도 있고 그런데 무능하고 무지하면서 거짓말까지 쌓는 적으로 이 구호가 제일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변희 대표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으면 하시고 정리할까요? 청담동 가지고 어쨌든 지금 한동훈 장관이 자신 있게 승부를 걸었기 때문에 그거를 막불로 승부를 걸으면서 어제 우리가 앉은 걸 집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우리 국민들 웬만한 상식적인 국민은 보수적인 국민들 정치검찰 믿는 겁니다. 아니 한동훈 윤석열 보세요. 백일 동안 검찰총장 임명을 안 해놓고 지측근 심으려다가 실패해가지고 제일 만만하고 말 잘 때 이혼석을 시킨 거 아니에요? 이것부터 국민들이 한마디만 제하고 저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저 놈들이 지금 논리기만 검찰 수사 잘하는데 웬 특검이냐 그러잖아요. 이건 전혀 그동안 특검의 역사에서는요. 수사를 안 해서 특검이 도입되는 게 아니고요. 수사라는 것은 대통령이 지시만 하면 옛날에 다 했잖아요. 법무부 장관 수사가 불공정하고 수사가 편파적이거나 그 수사를 누가 수사를 해도 믿지 못할 때 특검이 도입되는 겁니다. 아니 두리끼인 사건 검찰이 수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김수석 때문에 다 지시겠어요? 문재인 정부의 검찰의 수사는 못 믿겠다 해서 지들이 허익범이니 뭐 이렇게 가장 강경한 사람들 추천했고 그래서 허익범이 돼서 그러니까 결국 수사를 안 해서가 아니라 수사를 못 믿겠다면 특검이 도입됩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장관관 정치검찰의 수사를 누가 믿습니까? 그 논리로 맞서야 됩니다. 여러분 수사하고 있는데 뭔 짓이냐 이건 절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수사가 믿을 수 없다. 지금까지 오늘 수사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렇죠. 심지어 조작 수사를 했을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조작 수사까지도 다 잡으려면 특검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도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마무리 발언을 하시죠. 교수님. 안 변해 유 토크 나라. 안 변해 유 토크. 저는 뭐 특검하고 검찰 수사하고 또 굉장히 우리가 특검 특검 부분들 밟아 나가야 될 우리의 정치적 프로세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시민들이 들고 일어나야 된다. 거리로 많이 나오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은 무슨 과거식으로 대모다. 아니면 무슨 반정구집이다. 이게 아니라 우리의 자연스러운 우리 하나의 민주주의의 하나의 중요한 형태로 자리 잡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계속 토요일마다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거리로 나오시는 것.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정치입니다. 하나의 표현의 자유고 정치의 자유고 하나의 중요한 정치의 장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는 국회와 정당 정치에 영향을 주고 선거 교류하면서 교환하면서 새로운 정치의 장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만들어내고 있다. 어느 세계도 이런 역사를 만드는 나라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저녁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중요한 한국의 진정한 민주주의와 정치가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다. 이거 하나의 정치의 중요한 질서고지. 형태다. 형태다. 이것을 저는 중도파의 신 안진구 소장님과 함께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너무 아주 감사드리고요. 아주 내용도 아주 구체적이어서 아주 채팅방에도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정말 수천 분이 아침부터 이렇게 봐주시니 지금 안진구 TV에서도 400명 가게 봐주고 계시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들 또 다음 주 목요일날 안변의 안변의 유 안변의 유 네 하여튼 또 열심히 준비해서 안변의 유 유용화 교수님까지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알찬 내용 이 방송 참으로 유용화? 알겠어요. 자 오늘 좀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은 내일 아침 8시에 다시 찾아뵙고요. 내일도 내일은 우리 안진구 소장님이 그렇게 선전한 자랑하신 임세훈 죄송합니다. 모기면의 임세훈 소장님의 또 남태우 배우와 함께 상을 드립니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주 화제의 코너죠. 임세훈 대변인 대세예요 지금. 아 그래요? 대세. 쇼츠 올라가면 몇백만이던데요. 몇백만까지는 아니고 백만 150만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